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내년부터 쓰일 교과서 149종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6학년이 배우는 사회교과서에 일제강점기 조선인 진병, 이른바 강제동원과 관련된 기술이 크게 줄고 강제성과 관련된 표현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됐습니다. 강제동원과 관련해 진병, 연행 등의 표현을 참가 등으로 바꿔 강제성을 줄이는 표현을 썼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의 부당한 영토 주장은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며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특히 일부 교과서엔 독도와 관련해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도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일본 문교출은 5학년 사회교과서에서 독도가 포함된 일본 지도에 배타적 경제수역과 영예를 추가로 표시해 시각적으로 독도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외교부와 교육부 등 우리 정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여야도 이번 일본 정부의 발표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정부의 과거사 왜곡이 좀 더 노골화된 모습입니다. 한일 간 미래 협력을 강조하며 양국의 관계 개선을 추진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 뉴스토마토 박주영입니다.